이하육군 입니다 지금 음 얘가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요거 제가 주로 사는 현행 화분이거든요 이렇게 밑에서 그려 가지고 종이에 적 종이에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짤라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이렇게 짤르거든요 이렇게 잘라서 여기다 이렇게 집어 넣어요 그리고 아직은 이 물 삽목한 것이 좀 허약할까봐 여기다 놓고 흙 삽목을 합니다 그러면 뿌리들이 지금 보이면 하늘 높이 솟았죠 이게 좁으니까 내리고 이렇게 여기도 올라왔고 아까 하나만이 아니라 3,4개가 이렇게 올라와 있었네요 이렇게 놓고 여기다 상토로만 집어 넣어서 어느 정도도 이렇게 좀 안정되게 자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방법은 뭐가 좋냐면 여러 전문가님들은 이걸 다 짤르고 짤르고 위에도 반 토막 짤르고 해서 흙 삽목 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루톤이나 비싸게 제우스 이런거 안 사도 돼요 저 샀거든요 근데 그거 다 안 쓰고 여기다 유안낙수 넣고 그리고 이 잎사귀들이 여기 들어가지 않게 지금 뿌리 날 부분만 집어넣게 하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창가 쪽 밝은 쪽에 사람들은 또 이걸 더 어둡게 해야 뿌리가 난대요 우리가 배울 때 보면 뿌리는 뭐 야행성 아니 뭐죠 그 어두운 곳에 있고 잎사귀는 밝은 곳에 있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 아이들이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살아가야 되니까 밝은 곳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밝은 곳에서 했어요 그랬는데 애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잘 자라잖아요 그리고 저 뭐든지 지금 수십 개도 더 만들었어요 다 막 굉장히 잘 자라요 뭐든지 거의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요 이 고무나무도 보면 이 가지 치고 나서 보면 여기에 또 새싹들이 막 났어요 신기하죠 지금 얘가 좀 미워서 좀 잘랐는데 얘는 지금 온전하게 예쁘게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얘도 영양상태가 안 좋아서 새로 나는 것들이 이 상태에서 원래 안 이뻐서 잘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양상태 좋았던 거고 이거는 안 좋았던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외목대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로 키워보려고 그러기 전에 일단 좀 더 얘들이 튼실하게 자라려면 상토로만 얘를 다 그래서 증발해서 얘네들이 말라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얘를 흑산목을 여기다 상토로만 집어넣는 걸 흑산목이라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이제 분갈이 할 때는 이렇게 위에 세척 마사토를 깔고 제가 펄라이트하고 상토를 상토대 펄라이트를 3대1로 섞은 거를 넣고 유기질비로 넣고 또 얘네들을 넣고 뭐 이렇게 합니다 마무리할 때 계피가루도 또 넣고요 흑산목은 간단하니까 설명으로만 끝낼게요 그러니까 다이소 옷 같은 데서도 잘 팔아요 근데 저는 워낙 많이 하니까 새끼들이 워낙 잘 자라가지고요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50리터를 그냥 인터넷으로 쇼핑합니다 그래서 매번 집에 그게 최소한 한 개씩은 있어요 두 개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씩 구입해놓고 떨어지지 않게 계속 하고 싶을 때 언제나 할 수 있게 하고요 제가 요즘은 당근마켓에 판매하는 것도 취미가 됐네요 너무너무 잘 팔려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